네 안녕하세요. 버벅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장기과정생 중에서 질문을 주신 내용 토대로 한번 답변 형식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일 좋은 게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취약점들을 활용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웹 패킹에 공부를 했던 어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나 SQL 인젝션, 파일업노트 취약점, CSRF 이런 다양한 유형별 취약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몇 개를 선택을 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개발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책으로 한번 묶어 보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도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취약점 그 책이나 아니면 기타 전자책으로 여러분들 공개로 많이 지금 현재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취약점을 찾았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스포이트 DB에서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취약점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A라고 써 있는 거 이것이 취약점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된 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번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후에 그 동영상 제가 태그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바로 그 취약점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그 구축 동영상을 보시고 구축을 하시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해제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취약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바로 실습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A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은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런 것처럼 A가 써져 있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스포이트 DB 쪽에서 업로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버전은 현재 패치가 완료가 된 거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현재 이 취약점 같은 경우는 3.5.2하고 그 이하 버전에서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게 공식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링크라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현재 이 버전은 이제 몇 버전이냐면 그 전에 저희들이 3.6.1 예전에 패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가지고 실습을 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아랫 버전에서만 이 취약점이 있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다운로드 링크 쪽에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디벨로먼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자들 이렇게 보는 거죠. 개발자들, 개발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이쪽에 보면 SVN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상관리 저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소스코드들을 이제 계속 최신 버전부터 이전 버전까지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백업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현상관리죠. 그래서 SVN 쪽에 이 저장소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런 폴더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현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버전이 현재 패치된 그런 버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버전이 이게요. 아까 3.6.1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태그스라고 있습니다. 이 태그스라고 있고 거의 비슷해요. SVN 저장소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도구인을 하고요. 태그 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이전 버전들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3.5.2 이하 버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이 취약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소스코드를 여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는 제일 편한 것은 이쪽에 보면 브라우저 코드라고 있거든요. 브라우저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좀 편할 겁니다. 이 브라우저 쪽으로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죠? 이 태그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일 편한 것은 이제 SVN 쪽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스포이드 DB에 있는 이 코드 있죠?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들을 판단하시면 됩니다.